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휴마시스 종목 되겠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휴마시스 되겠구요. 휴마시스 코드번호 205470이 되겠고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25일 오후 4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유혹증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일단 숲은 미국이에요. 미국 지수가 전날 올라가잖아요. 빨간 양봉으로 되면 우리나라 지수도 양봉으로 된다. 그래서 주식 좀 잘하시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휴대폰으로 미국 증시보죠. 나스닥 보고 다우존스 보고 그리고 S&P500 지수 다 봅니다.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기술주들 중심으로 쌍바닥 돌아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일단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주식이랑 지금 현재 연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조금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 2%대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23일날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일 평균 2만6천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6월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세장이었습니다. 강세장. 강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 쓸어 담았고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량이 굉장히 기관들의 매수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사니까 기관도 덩달아서 샀다. 그리고 개인은 팔아 치우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외국인 기관 쪽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샀는데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자주 유지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들 뭐 100만원 200만원 돈은 솔직히 눈에도 안 차고 100억 200억 갔다가 매수하니까 갑자기 막 상승 나오잖아요. 막 2만주 30만주 이렇게 사잖아요. 매수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잡주로 이제 수익을 내면 바로 가가지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언 요런 종목들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삼성전자를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를 들어가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53%에요. 53% 53% 그러면은 외국인이 53%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47%는 누구다? 뭐 이재용 시장 뭐야 삼성생명보험 21%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요거 빼면은 한 20%에서 한 15%에서 20%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고요.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죠. 시장에 대한 전방적인 그런 방향은 우상향이라는 거를 좀 말씀해 드리고요. 오늘 휴마시스 가지고 왔는데 좀 좋은 소식들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이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휴마시스 1분기 매출액 202억 전년 대비 862% 증가를 했습니다. 휴마시스는 25일 공시에 통해 연결기준 올해 매출이 202억원 7,818만 황당의 기록 20억 737만 원 대비 862% 늘었다고 공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같은 영업이 전년 대비 3,422% 늘어났다. 굉장합니다. 지금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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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시간에 지금 이제 단일과 시간에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간에 매수 물량들이 11만 주 정도 11,599주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3.34%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은 못해도 8%대 이상 좀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두 개가 나왔네요.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요즘에 목이 너무 안 좋고 조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면은 코로나 항체 신속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죠. 매출액 대비 33.31%입니다. 33.31% 계약이 그러면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상한가 한 번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죠. 그것도 드리고 5월 20일 날 또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자 보자 공급 계약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의료기기 공급 계약 진단키트 8.62% 매출액 대비 그러면은 33% 더하기 이거 더하면 41% 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절반에 50%는 급등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정상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주가가 어떠냐 주가가 지금 어때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21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급 계약 33% 그리고 8%에 대한 이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주가가 내려왔었고 일단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손절 처리를 하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장막판에 조금 조금씩 사주더라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팔았는데 2시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팔았죠.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팔았는데 2시 이후부터 1시 이후부터 쌍바닥을 치면서 다시 물량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휴마시스 십만시스 뭐 이십만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제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우리 형님들 사랑하는 형님들 오늘 좋은 뉴스도 나왔고 실적도 발표가 됐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얘기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서은옥 누님 하락하길래 걱정 많았는데 이 영상 보고 버티고 있어요. 계속 꾸준한 영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드렸죠. 일단 누님이 마음씨도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트 좀 뿅뿅 좀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미루와 금동이 님은 계속 좀 많이 좀 제 글을 많이 봐주시고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는데 일단 하트 무조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누님 또 오셨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돈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제는 없는 돈 생각하고 떨어지는 걸 즐기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상한가 3방에 가도 안 파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상한가 3방 가다가 은봉으로 싹 내려줄 때 그때 또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 영상을 보시면 꾸준하게 수익 좀 많이 나실 겁니다. 김기태 형님 1분기 실족 발표할 때 되지 않았나 솔직히 어제 발표를 안 해서 오늘 발표할 줄 알고 얘기를 안 했어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보바몰림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하나요? 오늘 또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이완희 형님 3만시스 가면 브라보 팀 가입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너무 좀 어거진 것 같아요. 3만시스 가든 10만시스 가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휴마시스로 꾸준하게 수입 보시면 되죠. 나중에 보시고 10만시스 5만시스 가면 커피 한잔만 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소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셔가지고 고급 찌라시 종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 어 뭐야 이거 장동현 팀장님 천재 셀마시스 심마시스 가자 아이고 저희 누님 또 이렇게 좀 하트 뿅뿅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또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영상 찍는데 힘이 나네요. 건정민 회원님께서 또 남겨드렸는데 오늘 벤츠 C클래스인가 E클래스인가 타고서 어디 10만시스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자동차 얘기가 없어요. 100% 남자분이 맞습니다. 자동차 얘기하면 남자분이 많고요. 샤넬백 살게요. 얘기하면 거의 여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눈치반만 20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금 실적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는 최고의 변격점으로 못해도 21선 안착 하고 추가적인 E의 급등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게 했습니다. 휴마시스 였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